자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제2장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부터 보겠는데요.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는 절차를 걸쳐서 하게 되는데 그 절차를 크게 한번 살펴보고 세뷰로 이제 수험에 나올 것들을 체크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정비법상 정비사업 하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들을 시행하게 될 때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먼저 이 사업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개발사업이 있었고 그리고 공공주체가 재개발하면 그걸 공공재개발사업 그랬고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이 있었죠. 이것도 공공주체가 하면 공공재건축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막 하는 게 아니고 행정청에서 미리 이 사업을 이렇게 앞으로 전개해 나아가도록 하겠다라는 정책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제 사업을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책계획서도요. 국토 전체를 관장하고 계시는 국토교통부장이 하나 짜고요. 그리고 각각 지자청이 짜서 정책계획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정책에 맞게 이제 바로 사업을 집행하는 계획이 나옵니다. 그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장을 딱 결정해요. 그 사업장이 정백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국토가 있다면 국토를 관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시죠. 이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앞으로 우리 국토대에 노 블랑춘이 어느 어느 도시에 밀집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 정비사업을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다라는 큰 그림의 계획을 정합니다. 그 계획을 바로 뭘 하느냐 도심이 주관경 정비를 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만드는 그런 기본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또 그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도로도 넣고 공원도 넣고 그래야 되거든요. 광장 이런 것들, 녹지공원, 상하수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재원이 필요하니까 어느 지자체에서 그 정비사업을 할 때는 국가 예산의 재정을 얼마까지 미루어야 했다라는 그런 정책을 만듭니다. 그 계획이 바로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국토교통부장안이 수립해요. 국토교통부장안이 이걸 수립하게 될 때 몇 년을 미리 내다보고 만드느냐 수립단위는 10년을 내다보고 만드는 겁니다. 10년을 내다보고 만들어요. 거기 보면 330회 보면 기본 방침해가지고요 국토교통부장안은 이 도심이 주관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이렇게 되어있죠. 10년마다 바로 기본 방침을 수립한다. 약적으로 이걸 기본 방침이라고 해요.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요. 이 기본 방침을 수립해서 그 정책 바로 하나하나 진행하다 보면 바로 또 현실이라고 맞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타당성 검토를 할 때 몇 년마다 하느냐 바로 5년마다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정도를 보십시오. 그래 이 기본 방침을 정할 때 어떠한 내용을 포함해서 하느냐 그 내용은 참고를 읽어보면 돼요. 박스 안에 기본 방침에 포함할 사항은 도심이 주관경을 정비를 하기 위한 그 말이죠. 정비를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포함하고 각각 지자체에서 만드는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 노후불량 주거지 조사 개선 계획 수립 내용 그리고 도시 및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 지원 계획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이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주택 기반실이 열악한 주거지 주관경 개선을 위하여 줄 거예요. 5년마다 개선 대상 지역을 조사하고 연차별 재정 지원 계획을 포함한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도 국토교통부장에 수립한다. 몇 년마다 개선 지역에 대한 실사를 해서 하는가 5년마다 받으시고 이제 이 기본 방침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장이 이 기본 방침을 정해서 놓았다면 이 방침의 그 내용에 어긋나지 않는 법률에서 각각 지자체제장인 큰 도시의 대장들이 자기 도시에서도 앞으로 향후 10년을 취해서 저 세 가지 정보사업을 무슨 지역에서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무슨 지역에서는 무슨 사업 몇 년도 몇 년까지 이렇게 단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책적으로. 그런 계획서에 맞는데 그런 계획서를 누가 맞느냐. 도시의 장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그 다음에 바로 시장까지. 군수가 관할한 군적은 노후불량 주거지 밀집했는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정비기본기량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섯 명이 만드는 과도를 하고 있어요. 이네들은 이분들은 자기 관할 지역에 대하여 저 세 가지 사업을 앞으로 단계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정책적으로 그런 내용의 계획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계획을 도시점, 주거환경, 주거환경, 정비기본기라 합니다. 기본기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기본기획 너무 기니까 우리끼리 법에서 약속합니다. 기본기획을 하자고 너무 기니까 이 기본기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꼭 아셔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시장 수립한다. 군수는 아니다. 이 분들도 자기 도시다여 몇 년을 내다보는다는가 이것도 수립단위는 바로 10년 단위로 해요. 10년마다 수립한다,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같은 말로 이해하십시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요. 이것도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에서 정비하는가 타당성 검토는 똑같습니다. 5년마다. 그러면 이 기본기획을 수립하게 될 때 어떠한 정책 내용을 담느냐 그 담회할 내용은 박스 안에 있죠. 331표에 보시면 기본기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해서 그 내용으로서는 저 정비사업 세 가지의 기본 방향 공법에서 이런 기본 방향 이 말로 하면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세 가지 정비사업을 앞으로 이렇게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향 꼭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 기간을 넣고요. 다음은 읽어보시고 쭉쭉 내려가서 저기 바로 지혈 정비구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이걸 약적으로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한 계략적인 범위 정식으로 아직 지정 안 됐습니다. 예정 구역입니다. 예정 구역에 대한 계략적인 범위를 꼭 밝히고 어디에서 주관경 개사업을 할 거야. 또 어디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거야. 어디에서 재건수업을 할 거야. 라고 미리 그 계략적인 범위를 밝혀서 기본기획에다 넣어줍니다. 아직 정식으로 지정된 게 아닙니다. 어디를 앞으로 지정할 겁니다. 라고 담아주는 거죠. 정비 예정 구역도 미리 계략적으로 밝혀주고요. 그리고 이 하나의 도시 서울특별시가 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저 세 가지 정비사업을 추정할 때 바로 수원착의를 해야 되겠죠. 어느 지역에서 주관경 개선사업 어느 지역은 재개발사업 어느 지역은 재개발사업 어느 지역은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거래 몇 년도부터 몇 년 가겠다라고 단계적인 그런 추진계획을 담습니다. 그런 추진계획을 담는 계획이 역시 기본계획이에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내계획 내용을 담습니다. 그 내용이 치읓에 나와 있죠.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정비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도 밝혀라. 이렇게 돼 있고 세입자들의 주관경도 담아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내용을 담아서 N측페이지 330회 보면 누가 수립한다고요? 특강, 특, 특 시장이 자기 관악에 대하여 10년 따로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누가 타당성 검토한다고요? 수립했던 수립권자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시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정비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 검토해 준 게 아니라 지내들이 합니다. 자기들이. 자 그리고 그 331회 보면 제일 위에 두째 줄.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 그러면 50만만 원이시죠. 그런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요. 팔도되어 있는 시의 시장은 원칙은 수립해야 됩니다. 이거. 수립해야 되는데 야 너네 도시는 너 불당신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굳이 정책계획서인 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 도사님이 딱 찍어놓으면 그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대도시장은 꼭 수립해야 됩니다. 이쪽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시장 특별시장하고 대도시장은 꼭 수립해야 돼요. 그런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의 경우도 수립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누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라고 찍어주면 그때는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도의사가 찍어주면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셔서 동그라미 3번 이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은 국토교통분야 이를 정한다고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가 나와 있죠. 이 자들이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냐. 수립 절차 수립 절차는 이런 내용을 담아서 아까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담아가지고 바로 그 건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민한테 공개 열람시켜서 의견됐습니다. 주민 공납을 시켜요. 이때 주민 공납 기간은 공개 열람 기간은 14일 이상 보장합니다. 이때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꼭 그 지역에 주민도 마치고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냐. 당연히 그 사람 포함되고요. 그리고 그 세입자도 포함됩니다. 주민이란 말 속에는 주택근무 소자 이런 분들 뿐 아니라 그 세입자들도 바로 포함되죠. 거주하고 있으면 되니까요. 자 그런 분들이 다 공납 기간 내 열람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시도록 법에서 허용합니다. 일단 넘어가서 보면 332표의 그런 게 나오죠. 며칠상 주민에게 공납 신가? 바로 14일상. 이때 주민의 범위는 세입자, 토지 동호소자, 조합원, 이 형의 관계를 다 포함한다.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면 되고 타당하면 반영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 주민 공납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지방의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에게 이 계획서를 보내요. 기본계획서를 지방의회에 봅니다. 서울특별시 하면 서울특별시 의회에다 보내겠죠. 광역시 하면 광역시 의회에다 보내겠죠. 각각 여기 자기들이 있는 그 의회, 이 특별시 의회, 광역시의, 특별자시의, 특별시의회 이런 것을 지방의회라고 해요. 그때 그 의회에게 보내면 의회에서는 몇 일에 의견을 제시해주면 되냐? 60일. 6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데 60일이 지날 때까지 아무 말 없다. 그러면 이의가 없는 걸 간주해서 이 절차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끝났다. 그러면 그 계획서 가지고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요. 그 정책계획서 속에 기본계획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중 바로 여러 가지 행정기관장과 관련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합니다. 협의가 끝나면 바로 각각 저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층에 지방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도시군의 심의를 거쳐요. 지방도시군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바로 수립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걸 고시해줘요. 고시하고 나서 수립했던 특강특특시장께서는 수립해가지고 그걸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합니다. 국토교통부장한테 다 보고를 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시사, 특별자치도시사 말이죠. 그리고 시장 이분들은 수립고시하고 나서 국토교통부장한테 다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 자 여기에서 아까요. 이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바로 도사가 너 수립하지 말라라고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했다면 그 사람은 도의사님한테 또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도의사 승인시청을 받아가지고 바로 협의 걸치고 심의를 쳐서 승인해서 고시해주면 바로 끝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를 하죠. 그 내용을 한번 체크해 드리겠는데 동그라미 2번 지방의회는 몇 주인의 의견을 지시하든가 60일을 지나왔다. 이해 없는 거 관찰한다. 받으시고 가로 4번에 협의심이 있죠. 관계행정기관회장과 먼저 협의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친다. 그 점을 보시고 동그라미 2번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한 50만 면허 시장이죠. 이런 50만 면허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도사한테 승인 받아야 한다. 도사가 승인을 하려면 미리 협의하고 심의를 거친다. 그 정도. 그 다음에 3번 고시한다.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수립 변경했다면 지지없이 그 계획의 내용을 공부했다고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시연람. 그 다음에 보호금을 해야 한다.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고시했다면 반드시 국토교통부장한테 보호금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한테 보호하지 승인받아야 한다. 그럼 틀리겠습니다. 그 정도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3패에 보시면 이 기본계획이 이렇게 고시됐다.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이제 국토교통부장한테 이렇게 보고 다 들어갔습니다. 보고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리됐다. 그러면 정비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을 만듭니다. 이제 정비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 정비사업을 하게 한 계획이 정비계획이에요. 이 계획은 아주 중요한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한 번 확정되어서 딱 고시됐다. 그러면 이 고시된 이 계획의 내용은 바로 이 사업장의 규모도 확정되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 관련된 내용이 확정됩니다. 그런 만큼 중요한 계획이 정비계획이에요. 그래 이 정비계획은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는요. 도시군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법에서 중요한 계획 중 하나인 도시군관리 공부할 때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도시군관로 결정해 나가는 내용, 결정고시한 내용을 해서 입안에서 결정한다 그랬었죠. 입안에서 결정하게 되는 내용, 바로 여섯 가지를 달달하자 그래서 여러 번 했는데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화 변환계획,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환계획, 기반시설 설치되면 계란계획,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변환계획. 그래서 이걸 사업이 나오니까 사업 그랬죠.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정비불통에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이걸 정비불으로 나와서는 정비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으로써 이걸 만들 때는 도시군관 일종이니까 입안한다, 최종 정한다는 결정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정비계획은 아주 한 번 입안되어서 결정고시되면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이 계획의 내용들만 이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을 하게끔 구속을 해버리는 거죠. 도시군관리계획 자체가 구속적계라고 했죠. 구속적계. 자, 그래 이 정비계획은 아주 중요한 계획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어야 되고 그러면 이 정비계획은 누가 만드냐, 만든다 이걸 입안이라 하는데요. 입안자는 누구냐, 최종 결정수인자는 누구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나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이 계획을 짜냐, 333패에 보면 정비계획 내용에는 다음 사항에 포함된다. 바로 이 세 가지 사업 중 바로 어떤 사업을 하게 한 사업이냐, 어떠한 사업을 하게 한 계획이냐라는 사업 명절을 꼭 담고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한 사업장은 어디냐라는 그 정비구역과 그 면적을 꼭 담고 그 계획에 따라 그 사업장에 따라 어떠한 시설을 설치할 것이냐라는 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늑곤, 디귿, 늑, 그 다음에 그 사업장에 따라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정비사업을 통해서 세울 것이냐라는 건축물의 주용도, 건평형률 높이는 얼마까지 적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꼭 포함합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재난 방지 어떻게 할 것이냐, 주변의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입자 주거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정비사업은 언제 들어갈 것인가, 애정식이 이런 것들을 꼭 포함해서 바로 정비구역을 만듭니다. 넘어서 보시면 바로 C, C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적을 세 번 변경할 것 같으면 그 변경한 계획, 용전이라는 내용을 꼭 포함해라. 키읗, 지구단위계, 국토계 법명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관한 사업도 필요할 땐 꼭 집어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동그라미 2번, 이런 정비계획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도 누가 정하냐, 국토교통부장의 일을 정한다고 봐두시고, 가로 2번, 1번 보면 정비계획 위반과 정비계획 지정해서 누가 정비계획을 위반하는가, 누가 또 지정하는가, 이런 게 나오죠. 먼저 정비구역의 진흥관은 아까 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시장, 특별자동사, 시장, 군수 이네들이 바로 정비구역의 진흥관이라고 하셨죠. 정비구역의 진흥관인 이네들은 기본계획의 작업한 법률에 의해서 노, 블랑시, 밀집해 있는 그런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을 결정해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구나. 이 정비구역을 이렇게 정비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하게 되는 정비구역. 정비구역은 무슨 계획을 결정해서 하느냐,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지하합니다. 정비계획을 짤 때는요, 그 사업장인 정비구역의 내용도 담당했죠. 정비, 사업호, 명칭, 그리고 그 사업에 따른 정비구역 위치, 면제 이런 것들을 정확히 담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정비구역을 입안해가지고 딱 결정고시하면 바로 정비구역도 지정고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좀 가볍게 보겠는데 이 정비법이 좀 어수선해요. 동그라미 보면 자치구청장 그때 줄 것이고 광역시 군수 동시에 줄 거봐요. 이 자치구청장은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가만 있는 그런 기초자산상이죠. 그리고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 이네들 나올 때마다 다 쓰려면 번거로우니까 약조로 뭐라고 한다고 나왔습니까? 자, 거기에 자치구구청장 줄 것이고 광역시 군수 동시에 줄 거예요. 이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약자로 구청장 등이라 합니다. 그래, 구청장 등이 나오면 아, 자치구청장하고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를 내포한다. 그래, 또 이네들은 어디에만 있냐?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에만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이런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위반해가지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은 자기 지역의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를 위반해가지고 자기들이 결정 못해요. 자기들도 정비를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위반만 해가지고 서울특별시한테 그 정비계획 위반해서 그걸 첨부해가지고 이것 좀 결정해서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 받아서 정비계획을 결정해가지고 바로 정비를 진행해 주는 거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런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위반해가지고 서울원특별시장, 6대 광역시한테 그 계획서에 첨부해서 정비구역증을 신청해야 한다. 그 정도 보시고 진애들이 직접 지정 못합니다. 자치구청장하고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는 정비구역 지정권이 아니라고 그랬죠. 서울특별시장은 6대 광역시장은 누구만 정비구역 증권이냐. 서울은 서울특별시장만 6대 광역시장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 4번으로 보면 정비구역 증권자는 지입로 설치를 해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입로 지역과 그 인접적을 포함해서 정비로 증할 수 있다. 그것도 그냥 읽어두십시오. 여기에 큰 도로가 있는데요. 지금 정비사법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은 여기에 지정을 하려고 해요. 정비계획을 위반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정비구역까지 지입도 보니까 이렇게 꼴목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입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 필요하다 싶으면 이 지입로뿐만 아니라 여기까지가 정비구역이다라고 인근지역까지 포함해서 넓게 지입로를 뚫게 해서 여기까지가 정비구역이다라고 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싹 밀어가지고 바로 주거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 가로 3번 보면 자 그 정비계획 위반과 정비구역 지원권이 나왔는데 가로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시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자추구, 구청장은 정비계획 위반 대상직에 대하여 정비계를 위반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동그라미 1번을 내가 하셔서 이 정비계획 위반권자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계획을 위반하거나 병기하려면 절차상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 설명회하고 그 다음에 줄 거예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남시킨다. 이 수치는 좀 알아주십시오. 아까 기본계획을 수반하는 절차상 주민 공남기관은 10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계획은 아주 그 지역주민한테 중요한 계획이죠. 한번 결정고시되면 구속력이 있어서 그 사업장에서는 고시된 정비계획 내용들로만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비계획을 위반하게 되는 위반권자들은 위반 절차상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주민 공남을 시키는데요. 이 공남기관은 충분한 기간을 주자 해서 30일 이상을 보좌합니다. 30일 이상. 이렇게 주민 공남 끝났다. 공남기관 의견 제시했다. 타당에 반영해 줍니다. 주민 공남하고 주민 설명회에 걸쳐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들어갑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들어갑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들어갑니다. 이때 지방의회는 의견 제시해 나갈 때 이것도 60일의 의견 제시하면 됩니다. 아까 기본기관과 기간이 똑같죠. 60일 지방의회 의견. 그런데 주민 공남기관 기본기획은 14일 이상만 보좌했는데 14일이하나 30일 이상이다. 이거 봐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남은 일은 통과해도 되겠고요. 넘어가셔서 336페이지 보시면 바로 동그라미 저 밑에 심의, 고시, 보호구, 열람 이런 게 나왔는데 그중에 어떤 걸 체크하느냐 쭉 내려가셔서 동그라미 3반, 보호구, 열람 이 정비구역 청구장은 이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원고시했다면 마지막에 국토교통장한테 그 지정 내용을 보고해야 하고 우리 일반인이 열람하시도록 해줘야 된다. 이 점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4번 이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자는 행정청만 위반하시는데 우리 주민들도, 즉 주민들은 여기서는 토지동소자라고 하는데 토지동소자들도 위반을 할 수는 없지만 위반은 제한할 수 있다는 거 제한사에 보니까 토지동소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토지동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비계획의 위반권자에게 위반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어떤 사유가 있으면 제한을 할 수 있는가. 그중에 동그라미 기억만 보겠습니다. 기억을 보시면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위반시가 지났는데 이 기본계획에서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정비구역을 지장할 것이라고 밝혀지죠. 정비 예정계획의 계략적인 범위와 그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알려집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미 그 기본계획 공남기관 내 공남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재개발을 할 예정인데 그 범위가 이 정도이구나. 그런데 그 장소에 대해 언제 정비기를 만들거나 이걸 공남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정비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위반시 수립시가 도려면 그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위반을 해야 되는데 위반권자가 위반시가 도랬는데 아예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업장이 지정될 그 토이동호소자들이 야 빨리 좀 정비계획 좀 위반해주라 라고 위반 제한서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그 내용이 기억이에요. 단계별 정비 사업 추진계획상 정비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위반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위반되지 않냐거나 정비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냐는 경우 토이동호소자가 직접 빨리 좀 위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위반 제한서를 낼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제한서가 들어가면 동그라미 위반 시장군수 등은 이런 제한이 있는 경우 제한이로부터 60인의 정비계획의 반여부를 제한자한테 통보한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진이 있으면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38페이지 정비계획 위반 대상계획 나있죠. 과거에 이게 한 번 시험에 출시되면 있는데 또 나오게 될 가능성은 좀 낮으니까 넘어가죠. 어디까지 넘어가도 되냐면 340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돼요. 340페이지 바로 저기 04번까지 가도 됩니다. 04번을 보시면 재건축 사업에 안전진화했죠. 이것이 또 함정감으로 등장하기도 하니까 별도로 안전진단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안전진단은 전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비사업 3가지 중 무슨 사업을 하게 되는 절차상 이루어지는가 재건축 사업을 할 때만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어느 절차에서 안전진단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위반을 하기 전에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해가지고 정말 재건축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사업장 결정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위반하기 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래 한번 340회 해보겠는데 안전진단에서 동간 1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정비예정급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해라. 그리고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이런 1번이 아니더라도 오른쪽에 기역리언 뒤것의 사유가 있으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어떤 사유가 있으면 진단을 실시하는가 기역, 니은, 디귿 끝을 보면 10분의 1상 동의를 받아서 요청한다. 재건축 사업을 원하는 단진의 사람들이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자 이렇게 표현해 나갔는데요. 그분들이 우리 단지껏 좀 안전진단을 실시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서를 위반권자에 출시를 하면 그때 그 동의요건 맞춰가지고 왔다. 그러면 실시를 해주라. 그 말입니다. 그때 얼마의 동의요건이 법에 규정되냐. 똑같이 10분의 1상. 10분의 1상. 그 단진의 토지 동호소자가 1000명이다 하면 1000명의 10분의 1은 얼마입니까. 바로 100명이죠. 100명이 바로 안전진단 실시 요청에 동의서 줬다. 그러면 바로 요청서 들어오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실시를 해나가는 것이죠. 이때 안전진단 실시 요청서 들고 오려면 얼마의 동의서 꼭 들고 와라. 10분의 1. 이 수치를 가지고 시험에 실제된 바 있으니까 10분의 1을 꼭 암기하고. 이때 요청서가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실시를 해나간 거 아니라 바로 실시를 미리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그때 그 기간은 30일이라는 기간을 하여 미다시를 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수, 자치구청장. 이네들 뭐라 합니까. 그 5명을 바로 정비계획이반권자 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쫙 줄 것이고 이네들 정비계획이반권자니까 이반권자를 하겠는데 이자들은 바로 건축물 및 그 보석토지소자 10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경우 요청이 있는 때 그 요청이로부터 며칠 내 안전한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이 나한테 통배되는가 30일 받으십시오. 그 점을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동그라미 3번 이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바로 어떤 것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냐 그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이 그 대상이 되지. 주택단지 안에 보면 공동태인 아파트, 어리대인 아파트도 있고요. 관리사무소인 건축물, 또 상가건축물, 경로당 건축물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건축물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단지 안에 공동태인 안전한 실시 대상이 된다고 틀리고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 그런데 그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 중에서도 좀 안전진단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재합니다. 실시하지 않고요. 어떤 것들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재해서 할 필요가 없느냐. 바로 다섯 가지가 나오죠. 이 다섯 가지를 잘 봐두세요. 이 다섯 가지 하나 써놓고 이것도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데는 틀려요. 이것들은 안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어떤 거냐. 정비계 입안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붕괴되었다면 굳이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니은. 구조안전상 사용금지를 내놨습니다. 사용금지였다고 하면 돼요. 사용금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구조안전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굳이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어. 입안권자 하지 말라고 인정한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귿. 거기 보면 세 대상 아파트 또는 열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바로 노후불량 건축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의 잔여건축물. 잔여건축물을 체크. 그 주택단지 내의 에컨대 아파트 21동이 있다 합시다. 5층짜리가 40몇 된 아파트가 21동이 있는 큰 단위랍시다. 그때 안전진단을 실시해 나가려고 할 때에 바로 전체를 다 해가지고 판단되냐. 아니다. 101동 안전진단 실시했는데 노블랑 판정. 2동도 노블랑 판정. 쭉쭉쭉 다 해봤어. 하다가 보니까 14동 해봤습니다. 14동 했더니 다 노블랑 판정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7동 남았잖아요. 7동은 굳이 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바로 3분의 2가 노블랑 판정 충족돼 버렸다. 그러면 잔여건축물이 7동은 뻔한 거다 해서 안전진단을 할 필요 없다는 것. 잔여건축물. 그 다음에 리을. 그 정비기의 위반권자가 진입노동 기반에서 설치를 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기 위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도 어차피 진입도 설치할 때 철거하니까 안전진단 할 필요 없다는 것. 미흡. 국토안전관리원법의 그 시설물로써 지정받은 안전능급이 D급하고 E급은 굳이 안전진단 할 필요 없다. 그것 받으시고. 이때 만약 안전진단 실시하자 해서 결정나서 실시를 하게 됐다면 그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이 가로 2번에 치와 밑에서 세척으로 보면 안전진단 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런 기관에게 돈 주고 실시를 의뢰합니다. 그때 돈은 누가 내느냐? 4번 나였죠.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이방권자가 정비기부로 부담한다. 다만 아까 10분 이상의 동에서 첨부해가지고 요청을 해가지고 실시를 해 나갔다면 요청한 자에게도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가 중요하고요.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343표 보면 가로 3번 가로 3번을 보면 정비기의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결과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하고 도시계하고 지역여건을 종합검토해서 재건축사부를 하게 한 정비기의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재건축사부를 하게 한 정비기의 위반 여부 결정은 세 가위를 정확거려합니다. 안전진단 결과 도시계 지역여건. 이 세 가위를 종합검토하지 안전진단 결과만을 토대해서 결정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가지고 어떤 걸 보냐면은 동그라미. 4번 4번 보면 자 4번을 보기 전에 가로 4번 1번 한번 보실래요. 정비기의 위반권자 중 특별자시장, 특별자토사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권자. 그러면 나머지 위반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거든요. 그래서 이네들은 바로 위반을 해가지고 결정을 했다. 그러면 지체 없이 그 결정의 내용을 또 안전한 결과 보고서를 상급자한테 제시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치구청장 등은 서울특별시한테, 육대광역시에 있는 구청장 등은 광역시한테, 팔도되어 있는 시장, 그리고 이 군수는 바로 도시사님한테 제출을 해요. 제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동그라미 4번 보면 이 시도사는 이렇게 제출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 이게 좀 재건축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결정을 했다라고 싶으면 바로 야 그 건 너네들이 결정했던 걸 취소해라라고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 시도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 위반권자에게 정비계 위반의 결정 취소 등을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위반권자는 특별한 사업이 없으면 상급자의 요청에 따라야 됩니다. 다만 이 세종특별자치장하고 제주특별자치 도사는 지네들이 위반해가지고 결정했던 거 스스로 바로 범복에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 위반 결정의 취소를 직접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 344표 보면 5번 정비구역의 지정효과가 있죠. 이 정비구역의 지정효과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